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조금 전에 올렸던 하수구에 끓는기름 부어버리는 돼지기름 그 여자와 결혼했으면 정말 찰떡일 것 같은 그런 남편 데리고 왔습니다 무편집이에요 그럼 봅시다 제목 어? 마누라가 임신을 했는데 임산부가 돼가지고 클래식은 아예 하나도 안 듣고 감히 나한테 대들면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 대신 혼 좀 내주세요 원제 폰게임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 마누라 글솜씨가 없어도 이해 바랍니다 제목 그대로 저희 마누라가 지금 폰게임이 완전히 미쳐있어요 하루종일 개페인처럼 폰게임만 주구장창 해가지고 그게 답답해서 제가 한소리 했더니 이게 오히려 감히 적반하정으로 화를 내길래 엄청나게 싸웠는데요 그래도 답이 안 나와가지고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기 위해서 간략하게 여기다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마누라 입장 나는 남편 하나 믿고 타지역 먼 지역으로 이사와서 주변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런 시점에 임신까지 하고 남편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느라 하루 종일 집에는 나하고 말도 못하는 동물들밖에 없고 이러다가 정말 정신병 걸릴 것 같다고 특히 강아지 3마리마저 남편 본인이 키우고 싶다고 무작정 데려온 애들인데 정작 케어는 내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던 와중에 하루하루 우울했는데 그런 중에 제 취향에 맞는 폰게임 하나를 찾았고 그래서 이것도 무작정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할 일, 집안일, 강아지 산책 다 끝나고 나면 잠깐씩 스트레스 풀 겸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먹으라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뭐? 나 죽으라 소리야? 현재 제가 만삭이거든요 그래도 청소나 빨래랑 밥이랑 또 동물들 케어 및 산책 하다 못해 아침에 남편 도시락까지 다 싸줘요 그런 제가 겨우 폰게임 하는 걸 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나 진짜 이해가 안 된다고 평일은 하루 종일 일한다고 나를 방치하고 그래도 이거는 일을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요 근데 주말에도 자기 취미생활이랑 운동하러 밖으로 나가면서 정작 내 취미인 게임은 못하게 하는 거 이거는 미친 거라고 봐요 독재 아니냐고 독재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누라가 하는 말을 제가 하나하나 반박해 보자면 말입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 먼 타지에 와서 임신까지 한 거 이거는 뭐 고맙고 참 미안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도 이제 엄마가 되잖아 엄마가 된 입장에서 뱃속에 있는 자식을 위해 좋은 것만 보고 듣고 그랬으면 하는 딱 그 마음이거든요 제가 근데 마누라는 그러지를 않아요 폰게임 말고 나는 클래식 같은 교양 있는 음악을 듣거나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책 같은 걸 읽길 바라는데 그러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아지 3마리 이거는요 제가 평소 동물을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때마침 우리 마누라가 그 뭐야 동물을 캐야 하는 무슨 자격증 같은 게 있더라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좀 부탁을 한 것 뿐입니다 특히나 마누라도 동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개들 데리고 왔을 때 별 말 안 했어요 세 번째 제가 평일에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럼 저도 사람인데 이거는 좀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몸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평일 내내 근육 뭉쳐 있는 거 그거 풀려고 주말에 잠깐 운동하러 나갔다가 그러는 건데 물론 혼자 가는 것도 그래가지고 같이 가자고 말을 해봤어요 근데 이건 본인이 안 간 겁니다 자기 힘들다고 아니 여러분 아무리 임산부고 만삭이라 해도 운동을 하게 되면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도 좋고 또 임산부인 본인한테도 좋다고 하는데 운동은 싫다면 누워가지고 폰게임만 하려고 하니까 깝깝해서 제가 뭐라고 한 겁니다 예? 지금도 싸우고 토라져가지고 방에 틀어박혀서 폰게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댓글 달리면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고 마누라한테 문제가 있다고 확신이 들었을 때 바로 폰게임 강제로 지워버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아내에 대한 심한 욕은 좀 하지 마시고 임산부잖아요 뱃속아 생각 안 하고 폰게임만 하는 이 여자한테 그냥 조금 따끔한 말씀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후기 있습니다 백글 1번 뭐냐 이거 억울하여 욕에 쳐먹고 싶어가지고 글을 올린 건가 그댓글 아니요 제가 봤을 때 이 인간은 지가 욕을 먹어도 왜 욕을 쳐먹는지 모를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뭐 니들이 뭔데 이러면서 글 지울 것 같아 어우 미친 써놓은 글만 봐도 바로 알겠네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야 지피 몰라 아내에 대한 배려 사랑 생각 이런 게 진짜 눈꽃만큼도 없어요 2번 어머 이 남자 진짜 미쳤나봐 이게 뭔 개깡이래 뭐 자기는 어른이고 와이프는 학생이야 뭐 강제로 게임을 삭제하겠다고 또 뭐라고 클래식 책 이게 미쳤구나 아니 찌는 스트레스 풀러 운동도 아니고 이 거지같은 놈아 태교는 엄마가 행복할 때가 제일 좋은 태교야 그리고 임신 시기임에도 이 딴 그지같은 태도를 보인다는 건 평소에는 훨씬 더 할 거 아니냐고 와 개빡친다 진짜 3번 나도 남자지만 이거 억울호가 아니고 이런 애들이 실제로 있긴 있더라고요 옛날 그 80년대 90년대 우리 아버지 세대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2020년을 그때 아버지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끔 설거지만 해도 자기가 마치 대단한 배려를 했다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것들 말입니다 2번 어머나 이런 썩은 양아치도 결혼이라는 걸 하고 씨를 뿌렸구나 이야 저 여자 인생 완전 개똥 밟았네 이거 어쩐다니 망했어 3번 내가 보기 했으니 너는 아내가 아니라 그냥 살림하고 밥하고 애를 키워주는 식물을 구한 것 같아 태교를 뭘로 하든 간에 그건 임산부 마음이야 아니 니까짓게 도대체 뭔데 감히 교양을 씨부리고 있어 4번 완전 제 생각만 하는구만 임산부는 운동하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되는 건데 지가 운동하고 와이프는 들어 누워가지고 게임만 하는 걸로 보이니까 되게 한심한 것 같은데 어? 뭐라? 클래식? 하악 그냥 아갈머리를 씹 태교는 임산부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요 게다가 어차피 애 낳으면 이제 게임할 시간도 없는데 그냥 좀 냅둬라 니가 옆에서 같이 놀아줄 거 아니라면 말이지 만약에 니 마누라가 애를 낳고도 애를 방치하고 계속 게임을 한다 그때 다시 올려 내가 욕해줄게 5번 미친 만삭이 운동을 하라니 조산기도 하는 거야? 6번 마누라에 대한 욕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니가 문제야 니가 인간아 제발 좀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살아라 강아지 한 마리도 가끔 버거울 때가 있는 법인데 만삭인 여자가 세 마리를 산책까지 한다고 진짜 나쁜 놈이네 이거? 그리고 뭐라? 너 일한 거 하루 종일 푼다고? 어? 어이가 없네 하루 종일 일하고 온 거 이건 뭐 답이 없구만 아이가 태어난 뒤에가 더 문제야? 완전 과관이겠어 집안일에 강아지들 케어에 이젠 아이까지 키워야 되고 이런 놈이면 뻔하죠 육아참여 아예 안 할 것 같은데 야 그 아내분 진짜 전생의 나라를 제대로 팔아먹었나 보네 그러니까 현상에 있던 그지같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런 건가? 그렇구만 7번 와이프한테 심한 욕하지 말고 따끔한 충고를 해달라니 웃기고 자빠졌네 남편 입장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육성으로 오만 쌍욕이 다 튀어나와요 8번 클래식 지식책 이지랄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 정작 본인은 역지사지도 모르는 어? 그런 인간이 말이야 니가 뭘 안다고 9번 지금 이거 내가 본 게 맞아요? 와이프 욕해달라고 쓴 거냐고 정말로 쓰니 본인이 욕을 처먹고 싶어가지고 올린 게 아니고 10번 꼭 태교를 말이지 어쩌고 저쩌고 책 타령하는 놈들 보면 다 그래요 정작 지는 1년에 단 한 권도 안 읽는 놈들이야 아니 너도 부모가 될 건데 미리 미리 책 보고 공부를 해야지 도대체 뭔 자신감으로 운동을 다니냐 그리고 너는 운동으로 스트레스 풀면서 임산분으로 스트레스 풀면 안 돼? 태교보다 더 중요한 건 스트레스 해소야 뭘 좀 제대로 알고나 씨부려야지 이 무식한 놈아 동물 자격증도 이것도 진짜 개소리인 게 아니 개 키우면서 제일 힘든 게 뭐야 똥 치우고 산책 시키는 거야 뭔데? 뭐 이런 것도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야? 어? 니가 하면 안 돼? 내가 봤을 땐 그래 너는 집에서 너는 집에는 자기 스스로 산책이 가능한 개 한 마리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니 생각은 어때? 11번 까치지 말고 너나 책을 읽고 또 데리고 온 개들은 니가 좀 감당을 하라고 말이지 지가 키우지도 않으면서 입양만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한심하고 아니 인간으로도 안 보여요 추가 어? 이라고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제 욕이 좀 많은데요 흠 아니 다들 익명 인터넷이라고 너무 심하게 막말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엄마가 됐으면 뱃속에 있는 자식을 위해 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게 있는 건데 아니 어떻게 본인이 하기 싫다고 안 합니까? 무조건 해야지 자기 아기를 위해서 좋은 음악 좋은 책을 읽어주는 게 그게 왜 스트레스라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강아지들은 본문에도 제가 썼지만 제가 데리고 왔을 때 마누라도 좋아했어요 아내가 싫어하는데 제가 억지로 무작정 데려온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들아 불쌍하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아니 그럼 아침 일찍부터 밤까지 몸쓰는 일을 하는 저는 뭐 당연한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도 완전 불쌍한 놈입니다 와이프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먹여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하루종일 사람들 비위 맞춰가면서 몸이 부셔져라 일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아니 뭘 좀 제대로 알고 욕을 하던가 여긴 뭐 여자 편만 든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아니 제발 욕만 하지 말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밖에서 힘을 쓰는 남편도 좀 생각을 해달라 이겁니다 댓글 1번 내가 그래 너 여자들이 어쩌고 저쩌고 찌질한 소리 할 줄 알았다구 그렇게 자신 있어? 그럼 좋아 남초인 보배드림에 이대로 한번 올려보든가 아이고 아내랑 아이면 불쌍하네 이딴 게 남편이라니 헐 2번 아까 올라온 진흙 낮은 여자랑 결혼했어야 하는데 아이씨 진짜 생각할수록 너무 아깝다 그랬으면 박빙이었을 텐데 3번 아니 이 인간이 진짜 미친건가? 욕은 네가 차먹어야죠 뭐 실제로도 그러는 중이고 참 오래 살겠다 좋겠네 4번 야 이건 뭐 이기적인 걸로 아예 끝장을 볼 작정이구만 야 이 개뱅아 아내가 잘못을 했으면 강제로 지운다며 그런데 네가 잘못했으면 이란 과정은 왜 안 하냐 어이거 없네 지능이 딸리는 거야? 5번 어이 형씨 글 안 내리냐? 끌 끌 끌 끌 끌 끌 끌 글 내려도 소용 없어요 이미 벌써 박제를 했거든 6번 너는 아빠가 돼서 책 읽어줄 생각은 전혀 안 하지? 그래 할 리가 없지 너 같은 게 무슨 책을 보겠어? 7번 뭘까? 저 아내는 이번 생을 아예 포기한 건가? 아니 뭐 이런 놈이랑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가졌어 그래 아이고 새댁 8번 그 와중에 폰게임을 강제로 삭제를 하니 어쩌니 용서를 하니만이 뱃속에 애 있는 사람 처지는 이해를 못하고 아니 안하고 무조건 본인 위주로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이니까 후기도 이따위로 쓰는 거겠죠? 그래요 인간아 아주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을 내봐 그렇게 하면 조만간 이혼도 가능할 거야 그리고 그때 가면 너 혼자서 개 3마리 키우며 살아라? 9번 이 새끼 뭐냐 이거 야 너도 뭐 왕의 DNA를 가진 그런 놈이냐? 그런 건가? 그렇구만 댓글 야 진짜 간만에 남녀 대통화를 이끌어났네 박수 보냅니다 짝짝짝짝 뭐 정말입니다 아까 앞에 올라온 여자하고 이 사람하고 둘이 부부가 됐어 아내는 임신을 했는데 만 사귀고 말 안 듣는 경계성 지능이고 남편은 지금 이것처럼 집이 모르고 이런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글을 올렸으면 진짜 댓글 볼만 했을 겁니다 그죠? 아무튼 그래요 참 왜 이렇게 못 대먹었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